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베이큐 치즈 케이크를 만들건데요. 아주 간단하니까 끝까지 다지세요. 재료 설명 해드릴게요. 크림치즈 1kg 정도 넣어먹기 준비했구요. 버터, 그리고 다이제스티브 아니면 버터링 쿠키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바닐라에 생크림, 레몬즙, 슈가파우더, 그리고 티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다이제스티브를 지퍼백에 넣어줄게요. 지퍼백에 넣은 다이제스티브를 부셔줄게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버터 3스푼을 전자레인지에 1분정도 돌릴게요. 시원한 쿠키에 녹은 버터를 넣어서 섞어주세요. 버터를 잘 섞어주고요. 다음에 촉촉한 쿠키를 틸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볼을 뽁뽁뽁뽁뽁뽁 눌러주세요. 이렇게. 크림치즈를 준비하는 동안 운동실에 30분 정도 넣어주세요. 크림치즈를 먼저 볼에 넣어놨구요. 그리고 슈가파우더 6티스푼을 체에 쳐주세요. 다음은 바닐라빈 티스푼을 1스푼 넣어줄게요. 레몬즙 1스푼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크림 반컵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제 섞어주세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에요. 오늘은 보조 서연이가 해줄게요. 서연아. 이거 여기다가 넣어줘. 빵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 잠시만. 이거를 다 넣어야돼요. 많다. 엄청 많지. 이렇게. 슈가파우더 6티스푼을 취해봐요. 냉장고에서 케익을 꺼내면 칼로 발을 동그랗게 해줄게요. 얍매. 얍매. 아, 얍매. 아, 얍매. 아, 얍매. 데코레이션 할 건데. 이제 데코레이션 할 건데. 아, 얍매. 데코레이션. 한 명이 먹고. 엄마가 데코레이션 합니다. 아, 얍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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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응. 아, 얍매. 우와. 우와. 조금씩 잘라줄게요. 우와. 딸기 나이 순으로 필요없어 필요없어 어린 순으로 하자 어린 순으로 딸기 다진 수건을 딸기 다줄게요 딸기 이거야 데님은 3개야 알았어 딸기 다줄게 자 딸기 난 다섯개 난 다섯개 하나 둘 셋 마지막 오 나 네개였네 자 드셔보세요 네 난 다섯개지요 오 근데 접시해주세요 오 너 너 어떻게 먹었어 야 아 이렇게 먹었어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사주고 싶다 헤드폰 필요해 헤드폰 헤드폰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봐 헤드폰 이거 아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워? 너무 좋아 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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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야 너는 이거 해봐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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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스틱 밑에 있어 밑에 스틱 첫번째 도 좀 찾아봅 기름 헤드폰 카이드라 아 조금만 이쁘을 헤드폰 셋 라이브 롸 쩜쩜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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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